고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도깨비골입니다. 지금부터 57년생 정유년 닭띠분들 2020년 경자년 운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50년대 분들은 시청률 자체가 좀 저조해요. 그래서 전체를 제가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는데 댓글로 이렇게 문의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보겠다 싶은 시청층만 제가 뽑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57년생 분들은 좀 보실 것 같아서 예외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지금 주사를 펼쳤고요. 연월일시 이런 사주정보가 필요 없어요. 간혹 오해하시고 댓글로 막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정말 모르고 아시는 말씀이세요. 주역은 순수한 점사입니다. 연월일시 간법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담백한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쥐고 있는 전복 조사위로 한번 한 해의 운을 점을 쳐볼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맹신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개개인의 운이 한 해가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 삼아서 봐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간혹 손으로 속임수 쓴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신경 좀 쓰이는데 자 지금 나왔고요. 우선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건너가 볼게요. 지금 나온 거는 어떤 게 나왔냐면 요거는 이제 수, 요거는 물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개가 네 개의 숫자가 아니라 네 번째 효를 뜻하거든요. 네 지금 괴를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음 음 요거는 수집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수집이고 수집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른 사람들과 똘똘 뭉쳐있는 것을 뜻해요. 혼자 계셨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서 지금 새로운 조직에 합류를 막 하신 상태일 거예요. 이게 2020년에 정류년 57년생 분들의 현재 상황이 될 거고요. 이 괴를 음량을 뒤집어 보면 수는 화가 됩니다. 불이 되고 그리고 땅은 하늘이 됩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상이 나오네요. 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지금 뭘 적고 있냐고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는 게 주역이에요. 57년생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화천대유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하늘이 밑에 있고 위에는 태양이 떠오른 괴의 모습이고요. 대유는 이제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시던 장사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 프리랜서 일을 하시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을 접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사로운 일을 일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상을 위해서 전 우주를 위해서 큰 뜻이 있어서 펼쳐지는 균형을 잡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에 해당이 됩니다. 지나고 보면 올해 오는 괜찮았다라고 넘겨집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을 볼게요. 12장을 뽑아야 되는데 저는 두 개의 주역 타르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타르라고 좀 다릅니다. 저는 괴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또 계절을 볼 때 양력으로 보자고 절귀로 보거든요. 사조 음력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계속 음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음력이 아닙니다. 사조는 태양력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주역 타르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상담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전화 연락을 바로 주지 마시고 반드시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 중이거나 강의 중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전화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흐름이 끊기겠죠. 예의입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먼저 통화 가능하신지를 여쭙고 전화를 드립니다. 자 펼쳐보겠습니다. 57년생분들 일단 우선 6장 상반기에 해당하는 운을 뽑고요. 네 뽑았고요. 이제 하반기 운을 6장 뽑겠습니다. 자 다 뽑았고요. 보겠습니다. 일반 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방향, 역방향 이런 거 없어요. 주역 그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절기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2월 초부터 입춘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개구리가 개굴개굴 오는 경집 바로 전까지니까 이거는 2월에 해당하는 운입니다. 양력입니다. 음력 아닙니다. 양력입니다. 풍수환이라고 하는 개가 먼저 나왔고요. 이 풍수환은 2019년도에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은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고 해갈이 될 것이고 또 해소가 될 것이고 고민이 있었다면 2월에는 그 부분이 거의 99% 정도까지 해결이 된 상태일 경우가 많겠습니다. 띠별로 보는 거니까요. 2월은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민했던 일들이 사르르르 녹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월 5일부터 4월 초까지의 일입니다. 이건 3월달인데 이거는 위아래가 모두 바람이에요. 손이풍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손이풍이라는 개고 단박에 나아지진 않겠지만 3월달에도 어떤 개인마다 다 사정이 있겠죠. 근데 3월달 운은 이래요. 3월달 운은 막 급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3월 첫 주보다 두 번째 주가 낫고 두 번째 주보다는 세 번째 주가 좀 낫고 세 번째 주보다는 네 번째 주가 운이 더 좋은 차근차근 차근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단박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좀 평안하죠. 근데 위기가 온다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3월달 운은 정말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럼 4월달 운도 한번 볼까요. 아 4월달에 좀 고비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이 괴는 위에가 지금 물이고요. 물은 물인데 저희가 호수라고 그러지 엄못이라고 하는 택이고 이거 아래 거는 이제 숲 택수건이라고 하는 괴예요. 잘 보이시나요? 택수건은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갇힌 거예요. 금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대인관계 문제나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4월달에 이직을 잘못하셨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회사의 어떤 계약 관련 문제로 인해서 고용 문제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태양량의 진태양량의 어떤 고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4월달 한번 넘어갔 4월달 이제 넘어갔으니까 이제 5월 볼게요. 5월은 4월에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음 가미수라고 하는 요 괴가 나는데 가미수는 위아래가 모두 막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거든요. 구덩이 감은 물을 뜻해요. 위아래가 모두 물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4월달 5월달이 지금 두 달이 연달아 그렇습니다. 근데 4월달보다는 5월달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무게로 따졌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이제 6월달 볼까요. 6월달 드디어 풀립니다. 화지진이라고 해서 이 태양이 땅에서 서서히 올라가요. 화지진은 이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이게 6월달이죠. 6월달에 드디어 해소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7월 보겠습니다. 7월은 요거는 위의 것은 땅이고요. 아래 것은 지금 태기거든요.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로 읽혀집니다. 지택님이고 땅은 모든 것을 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태그 이제 나를 막 어떤 그 이거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라기보다는 물이 아니라 태기거든요. 태그는 그릇이고 호수예요. 네. 근데 내가 혼자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낸다거나 싸운다기보다는 어떤 큰 조직이나 나보다 좀 든든한 사람에게 기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7월입니다. 6월달부터 풀리니까 7월달은 내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 옆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편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휴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계절이니까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쨌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7월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8월달 보겠습니다. 8월달은 요거는 천둥번개가 위에 있는 것이고요. 아래 것은 지금 불입니다. 음 요거는 좀 좋은 뜻인데요. 8월달은 어때요? 8월달은 장사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주춤하는 달이잖아요. 그리고 금전이라든가 어떤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하강을 하는 게 8월달의 운이죠. 어쨌든 뇌화풍이라고 하는 괴의 뜻을 보자면 아까 천둥번개라고 했고 요건 불이라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천둥번개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8월달은 굉장히 내가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8월 하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행운이죠. 금전이 필요했고 금전이 빨리 내가 어떤 돈을 막아야 된다거나 급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8월에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내놨던 어떤 매매권 매물권 이런 것을 사겠다고 나타나서 8월달에 그 일이 거의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을 팔면서 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월로 넘어가 볼게요. 9월은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났는데요. 이 택화역은 본인이 다른 쪽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변신이라는 것은 안 좋은 변신이 아니라 좋은 변신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혹은 다른 괴를 잡아서 기존의 고용이 불안정했던 회사에 계셨다고 한다면 고용이 안정적인 곳으로 점프를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9월달에 대전환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직장사업을 접고 사업을 시작하신다거나 그것도 택화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0월달 보겠습니다. 10월은 10월은 이거는 산화비인데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어떤 상반기에 어려움을 뚫고 10월에는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산화비는 남들에게 뽐낼 수 있을 정도의 운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11월달 보겠습니다. 11월은 화태교입니다. 화태교는 무엇이냐면 택은 물이고요. 연못이라고 할 수 있고 화는 태양인데 물과 물은 사실 상극이죠. 지금 보시면 여자분이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함께 있어도 서로의 뜻이 다를 수가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나와는 가치관이 달라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괴입니다. 대립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해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혹은 어떤 조직에서의 돌아가는 일들 자체가 나와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11월달 운은 알고보니까 내가 잡았던 동화줄이 다른 동화줄이더라. 내가 믿었던 믿고 의지했던 조직이 알고보니까 나를 다르게 사용하고 싶어 하더라. 나는 정규직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이게 정규직에 옳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복지나 이런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정규직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양날에 검이 있는 거죠. 뜻이 다르니까요. 그럼 12월달도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지뢰복입니다. 지뢰복은 위에가 땅이고 아래쪽은 천둥번개인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것만 빼고 나머지 전부 의미예요. 이제 고생이 끝났고 새벽에 첫 일출이 뜬 거죠. 이 지뢰복의 뜻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본인의 인생에서 어두운 장막이 거쳐지고 이제 뭔가 밝은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1월 오늘 괜찮습니다. 12월이죠. 12월이고 8, 9, 10, 11, 12월이고 이제 1월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린 요거는 달력에서는 2020년이 아니라 2021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양력이니까 위아래가 천둥번개입니다. 천둥번개고 진위래라고 있습니다. 이 괴는 진위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뚫고 올라온다는 뜻이고요.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천둥번개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건강문제로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병원에 가셔서 본인이 용종검사를 받았는데 용종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게 1월달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악성은 아닌 거죠. 암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건강조심을 해야 된다. 그 선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게 바로 진위래의 본 뜻입니다. 긴장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상태는 아니더라. 하지만 앞으로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이 좀 숨어있고요. 이렇게 1년 정도의 흐름을 쭉 받고 조언도 한번 뽑아볼게요. 조언을 뭘 혹시 조심해야 하나 한 장만 한번 괴를 뽑아보겠습니다. 1957년생 분들 아이코나 아까 저희가 처음에 썼던 1년 흐름할 때 나왔었던 괴에요. 이 괴는 이름이 뭐냐면 택수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택수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택은 연못이고 나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수는 나를 가로막는 어려움입니다. 어차피 이 택도 물에서 하나를 더 양을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보다는 하나가 양이니까 그나마 좋은 거죠. 처음에 고비를 넘겼을 때가 상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하반기에는 하나를 잘했다고 내가 안심을 하게 되면 뒤로 갔을 때 끝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만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뒤로 내가 꽉 막힐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어디에 갇히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어떤 고비가 닥쳤을 때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도와줄 동화줄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동화줄을 잘 잡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잘 상의를 하신 후에 이 일에 대한 지혜를 찾으시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택수건을 한번 뒤집어 보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뒤집어 볼게요. 지금 제가 연속장에 뭘 적었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원래 좋은 개인데 이걸 이제 음량을 뒤집어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산화비라고 하는 괴로 바뀌어요. 산화비는 산은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는 발산하는 겁니다. 화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57년생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앞뒤로 막힌다 하더라도 내가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산화비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사람들에게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 산화비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금전 그리고 애정문제 그리고 자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 그리고 사업문제 또 매물건 이런 것들이 한결같이 막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괴처럼 이 앞뒤로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사실은 이것 자체가 내가 만들어 왔던 어떤 일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뒤집을 수 있어요. 올해 이 2020년 경자년에는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타계를 하고 내가 다시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산화비의 조언이고요. 2020년 경자년은 그때 보면 정유년생분들 이 57년생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즐겁게 잘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모두 좀 새해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19년도에 너무너무 힘드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2020년도에는 좋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 새해 올려면 멀었는데 주역 운세를 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가 있고요. 가격은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상담인 경우 7만원입니다. 가격 안내는 이 영상 아래쪽에 상세 정보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링크가 있어요. 상담 신청 및 계좌 안내라고 링크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 저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제로 받고 있고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